안녕하세요. 공유기사 김성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익산 송학동에 왔습니다. 익산 송학동에 천만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불이 나게 왔습니다. 지금 모형도를 보시다시피 총 10개 동 규모의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 건물이고요. 그리고 866세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분양이 아니고 임대죠. 그런데 공공임대인데 분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단재 중앙공원이 있는데 이 중앙공원이 900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단재 안에서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자세한 설명은 지도에서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익산, 라성, 센트럴 카운트 현장입니다. 바로 옆에가 익산 더샵인데요. 여기가 전재가가 지금 3억 천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익산, 라성, 센트럴 카운트는 2억 7천이고요.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 심하죠. 더군다나 이거는 10년 된 아파트, 우리는 신축 아파트. 굉장히 경쟁력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익산역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광역적으로 보면 이쪽이 되는데요. 직관적으로 익산역이랑 현장이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살기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8사 타입 샘플하우스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여기는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 전형적인 8사 타입이죠. 들어오시면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통창도 이렇게 있어서 채광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거실 맞은편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일하기 편하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형의 형태가 일하기가 가장 동선이 편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환기창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그 하이쿠타 이런 것들은 다 무상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일하면서 동선이 굉장히 편합니다. 팬트리 공간인데요. 주방 옆에 있는 팬트리 공간. 그리고 반대편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제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을 마스터룸이라고 그러죠. 마스터룸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방답게 파우더룸도 마련해 놓고 드레스룸도 드레스룸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제 안방에 있는 욕실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심령공공임대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옵션이 다 무상입니다. 무상 여기 보시면은 확장비 에어컨 세대 엔지니어스턴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장식장 하이브리드 쿡탑 와 정말 대박입니다. 여기 보셨죠 금액 2400만원 정도가 무상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됩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실을 지나면은 이제 작은 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작은 방이 있구요. 그리고 이제 거실에 있는 욕실을 보시겠습니다. 거실에 있는 욕실은 특장점이 이제 욕조가 있다는 겁니다. 욕조 그 편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현관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구요. 그 반대편에는 펜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 웬만한지면 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요. 저랑 같이 익산 라송 센트럴 카운티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를 보셨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천만원만 있으면은 그 입주 때까지 만사오케이구요. 특별한 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2억 7천입니다. 이게 엄청 굉장히 저렴하고 싼데요. 예를 들면은 그 이 주변에 있는 포스쿠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10년이나 된 오래된 아파트인데 전세가가 3억 천입니다. 얼마나 갭이 크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익산역에는 KTX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교통이며 뭐 여러가지 자연환경이며 주변 생활인프라며 정말 빠질 수가 없이 좋은 그런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데 빠르게 지금 진앙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지만이 좋은 층과 좋은 호수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